아씨 거고해 없다 아씨 올라 깨딸 꼬미꼬입니다 저는 스페인어로 현지인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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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영상에서는요 저번 영상에 이어서 제가 스페인에서 코미디 무대에 어떻게 올라가서 첫 경험을 하게 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공연에서 만난 보데가스라는 코미디언이 소개해준 장소에 오픈마이크 그러니까 누구나 올라갈 수 있는 무대가 있다고 해서 정말 기대되고 긴장되는 마음으로 그 장소를 제가 찾아갑니다 네 여기가 바로 오늘 그 공연장인데 바에 무대가 설치되어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공연장에 바가 딸려있는 느낌보다는 바에 공연장이 딸려있는 느낌이 아주 강했습니다 네 이제 코미디언 한 명이 올라와서 그 바의 분위기를 공연장 분위기로 바꿔요 여기는 조금 여러 코미디언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정말 오픈마이크인가 보다 하다보면 끝에 시간이 나면은 혹시 오늘 뭐 하실 얘기 있으신 분 손들고 무대에 나와서 말씀하시겠어요? 한번 나도 손들고 나가야 되겠다 하면서 굉장히 혼자 막 쫄아가지고 막 긴장해가지고 막 심장 두근두근 뛰는 거 막 그 모드로 제가 이제 공연을 관람을 하는데 공연이 끝나버리더라구요 끝나버렸어요 오픈마이크라고 했는데 도대체 누구한테 오픈되어 있는거지? 낚였어요 낚였어요 그래서 빨리 코미디언한테 얼른 달려봤죠 뭔가 잘하기가 좋았어요 그리고 뭐냐고 싶어요? 저도 이거 오래 하는 거 같아요 요거 밤에 뭐 좀 더 해야지? 뭐 이애문에 가서 5호? 5에서 10 Government 아니 아니요 욕장은 날씨가jak지 14일 날씨가 한참 네, 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핸드폰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시작합니다. 아멘! 이 바는 바의 주인과 코미디언, 개인이 협상을 해가지고 페이까지 받아서 올라가는 그러니까 프로들한테만 열려있는 오픈 마이크였던 거예요. 그럼 저 같은 그런 허접들은 어디에 가냐? 바로 에베라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저를 초대해 줬습니다. 뭐 그의 쇼를 보기 위해서인지 저를 무대에 올려주기 위해서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일단 가는 와중에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이유는 여기가 진짜 위험한 지역이래요. 그래서 그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꿈속에서도 막 저는 내 세명이 나 덮치는 거 꿈꿨단 말이야. 기록을 남겨야 돼. 왜냐하면 이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으니까. 오늘의 목적지 에베에 도착했습니다. 이래. 그 곳이 어디서 설명드린.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well, 오늘 Ваш이 오늘의 반응은 이것을 전달합니다.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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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면 아시겠지만 더 많은 코미디언들이 와있어요. 조금 이렇게 열려있고 정말 말 그대로 오픈마이크 아마추어들이 올라갈 수 있는 곳이 예쁘나 하는 감이 오시죠? 넘게 찌개가 고여서 현대! 그냥 전개가 한사람이 저는 한국에서는 비웅! 나는 한국에서 제가 치기 를 그런데 저는 미실들이 제발 저는 미실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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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는 미실들이 제 남자들 아우 사실 저는 미실들이 저는 미실들이 저는 미실들이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실들이 저는 미실들이 제가 제 7 저는 미실들이 그래서 제가 해주면 제가 덥지에 대해서는 하지만 제가 잘 알 수 있어서 저는 스킬을 통해 이미 일본어 공교를 안 듣고 스킬을 내 집중 저는 스킬을 통해서 여기 제가 그럼 제가 그림을 보여줄 수 있다면 어떻게 되요? 네. Matías. Matías. 네. Matía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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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그래서 제가 그녀를 보여줄게 제가 그녀를 보여줄게 아 죄송합니다 그녀들 그래서 그래서 그 다음 시간에 아야, 너무 필요하지 않아 아니요... 그래서... 자,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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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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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제가 첫 경험을 하게 됩니다! 빨리요? 네! 근데 그때는 저 대만족이었어요! 정말 대만족! 대만족!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 순간이! 그런 말 있잖아요! 시작이 반이다! 시작이 힘들지! 그 다음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하지만 지금도 힘들어요! 이제 그 다음 과정이 또 있습니다! 그 과정들! 그 힘든 과정들! 하지만 그 재밌었던 과정들! 제가 이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시는 도전! 모두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로 힘낼게요! 우리 모두! 아님워! 다음에 뵈요! 아스타레고!